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공중화장실에 계시길래 모셔왔습니다. 빨간 유지 줄까, 파란 유지 줄까 빨간 유지 줄까, 파란 유지 줄까 대체 이걸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? 저 어릴 때도 들었던 얘기 같은데. 자, 이쪽으로 가서 쉬시죠. 횡단보도에서 서성대길래 데려왔습니다. 그쪽 아니고 이쪽.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. 웃지 마요, 장만호 씨. 내가 이 노래로 달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. 엄마 상어 뚜루뚜루 아, 옆에. 뚜루뚜루. 봄은 눈빛! 이번 ommen slowlaw! 가족이에요, evolutionary시 한글자막 by 한효정